광주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습니다. 올해 보조금은 147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4,260대에 105억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. 광주시는 자녀 예산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6개월 이상 광주에 등록돼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4등급에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 기계 소유자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.